오픈 명령을 통해서 오픈 상자를 불러내고요 이 06번 이미지를 보시면 246kb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용량을 더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품질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 상태에서 좀 줄였으면 하는데 그러한 적정한 정도를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Save for Web이라는 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6번 이미지를 열어놓고 이 파일에 Save for Web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ave for Web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For Up 탭이 선택이 돼 있어서 이미지를 4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오리지널일 때 어떤 저장 용량이 지금 한 이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 두 번째 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세팅 세 번째 탭을 선택했을 때 어떤 세팅이 각각 달라지면서 저장 용량도 좀 작아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용량이 작아지면서 그 이미지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붉은 부분이 말끔해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GIF 120 정도 되는 용량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점점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미지에 약간 손상이 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잘 보이게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미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방금 전에 봤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퀄러티 설정은 꼭 GIF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서 JPG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이 설정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JPG로 바꾼 경우에 여기에 있는 퀄러티가 올라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다면 이 JPG 옵션 중에서 이 퀄러티 부분을 이 60이 아니라 약간 드래그를 하셔서 한 80 정도 오리지널 대비 한 80 정도로 수정을 해서 그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용량도 작아지고 이 품질도 위에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열화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여러분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적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 파일 이름 부분에 이름을 적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이브 포 웹이라는 기능의 이름처럼 웹 디자인을 위한 이미지 생성에 치중한 도구다 보니까 숫자와 영문자로 구성된 이름을 설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저는 정했고요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 디자인에 최적화되지 않은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 상자가 나오는데요 걸릴 게 없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으므로 OK를 누르겠습니다 저장이 되었고요 저장이 된 이미지를 한번 보면요 이 이미지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용량이 줄어든 이미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좀 작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세이브 포 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